아, 여기 어디야, 뭐야? 개인 정원 같다, 여기. 여기 식당인가 여기서 드라마 찍은 적 있어. 여기서? 여기 식당이에요? 그래요? 아, 한정식 집이네. 또 단월적 또 해가지고 또 지금 12시간 이상 굵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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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식사를 세팅해 주셨네. 아니, 여기 아침부터 왜 이래? 멋있다. 아침부터? 이거 아침부터 밥 주면 불안한데. 여기에 뭐가 올라올지? 그러니까. 한정식이면 지금 주는 거예요, 밥을? 일단 메뉴판에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 한정식 집이면. 어? 오늘의 사고. 사부 한정 메뉴. 사부 한정 메뉴. 오직 사부에게서만 맛볼 수 있다. 저는 그럼 사부 사부로 주세요. 아, 참신하다 봐, 진짜. 읽어줘, 읽어줘.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세요. 사부 한정 메뉴. 오직 사부에게서만 맛볼 수 있다. 1번 대통령. 원산지 표시가 필요 없는 메뉴. 보통용, 군통용, 개통용 수많은 대통령의 별명이. 원조는 바로 이사부. 오. 오. 아, 이게 힌트구나. 이게 힌트인가 보다. 이게 힌트야? 그럼 문화대통령 막. 서퇴직. 우리는 솔직히 문화대통령 세대죠. 군통용은 누구야, 군통용? 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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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ID도 군통용. 아, EXID. 위아래했을 때. 아니면 오늘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나오셔서. 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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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게 승부욕. 헐트.